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죠. 올해는 18.6%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공시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번 수치가 굉장히 눈에 띄기도 하고 이 18.6%라는 수치 자체가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이기도 하고 또 2013년 이후에 10년 만에 하락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경한 그런 데이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다고 하락파락이 더 컸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지 궁금해지거든요. 원래 저희가 올릴 때는 많이 올리고 떨어뜨릴 때는 좁게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라는 게 가장 낮은 이유인 것 같고요. 4%는 2009년이나 2013년도에 4% 정도 하락한 부분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수도권만 하더라도 거의 20%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많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어쨌든 금융위기나 이럴 때라도 저희가 한 1, 1년 정도 꾸준히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갑자기 많이 떨어진 추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반영된 것은 맞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축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게 많이 떨어진 이유가 거래 절벽인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대략 8천 건 정도가 월 거래되는 것이 정상적인데요. 지금 좀 늘어서 2월 달에 한 2,500건 정도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거의 한 3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 절벽 상황이 아주 심각한 것이 지금 공시가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10년 전에 아파트 재고에 비해서 지금 아파트 재고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거래가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집값이 너무 높으니까 가격이 좀 하락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이 정도 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봐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공시가 현실화율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공시가는 원래 현실화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걸 너무나 현실화시켰다 보니까 그런 요인들도 있고요. 그걸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 집권하시면서 하셨던 게 어쨌든 2020년으로 세제는 돌리겠다라는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동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공시가격 지금 많이 지금 이번에 내렸지 않습니까? 네. 18%가 넘었어요. 사상 최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다시 또 달리 생각하면 집값이 그만큼 상당히 지금 급락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사상 최대 급락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다면 단기 내 기간이 아주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내렸다는 거거든요. 그런 후유증이 사실상 여러 가지 지금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조세 부담이 저항이 막 거세지는 분위기고 이런 분위기들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를 볼 때 공시가격이 지금 내렸다고 하지만 이게 맞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내렸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직은요. 더 내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격이 작년에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작년에는 공시가격이 올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올랐던 게 지금 이미 현실화되면서 1년 전으로 돌아간 것밖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일부 지역 세종 말고는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작년도 많이 올랐어요. 서울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반영된 게 이게 약간 타이밍 사이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차. 이 갭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지난해. 그렇죠. 반영이 직전인데. 그런데 작년에도 상반기에는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공시가격은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작년에도. 그런데 이번에 작년 하반기도 아파트값 급락하고 작년 그런 분위기 나왔는데 불구하고 공시가격은 작년도 올랐어요. 그러면 갭은 부담, 세 부담 내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건 현실화를 어느 정도 시킨 거라 제가 보기에는 공시가격은 지금이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좀 더 내려서 어느 정도 이게 좀 연착류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정부도 할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게 공시가격이 많이 내렸다 해서 이게 당장 엄청나게 느껴진다. 뭐 작년 대비해서 세금이나 이런 거 볼 때 느껴지겠지만 이게 뭐 실제 집값 하락에 느껴지는 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직도. 그래서 좀 더 이게 뭐 당장보다는 더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는. 그런데 좀 왜 급격하면 항상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도 너무 높았는데 또 내려가는 것도 너무 크다 보니까 시장 첨예자들이 좀 굉장히 혼란스럽긴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게 오르는 게 단지 뭐 지금 처음 오른 게 아니에요. 집값 오른 거는 재작년 뭐 작년 상반기까지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한 2, 3년, 3, 4년 동안 계속 급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상승, 그냥 급상승. 이런 분위기에 비하면 이제 이게 일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특히 그 뭐 여러 가지 뭐 주택 소유자에 대한 문제도 나오겠지만 다 주택자에 대한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이런 분위기들을 보면은 상당히 아직도 이게 느끼고 있는 집값 하락에 비하면은 이제 뭐 시작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시장에 불고하다. 연착륙을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이게 너무 많이 내렸냐 이런 얘기보다도 시장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착륙에 기여할 것이다. 네.